정민아, 사이밍을 잡으면 3초 안에, 3초 안에 안내려면 1개 치고야. 형! 형! 빨리 와! 야 씨, 앞으로 앞으로. 아 땡큐. 앞으로! 앞으로 돌아, 앞으로 앞으로. 빨리 잡아요! 야 씨. 하이! 아이고! 헤이! 네, 바로 와! 아!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돌아, 앞으로. 뭐해! 야! 9개! 9개! 야, 끝까지 그걸 다이빙하러 2개짜리라고 이게. 2개짜리! 2개짜리, 2개짜리. 헤이! 빨리 와! 헤이! 야, 땡큐볼. 땡큐볼. 헤이! 빨리, 빨리. 빨리 와! 야! 야, 교대. 나가! 김현이 들어와. 어디 해? 나가! 오케이, 잡았어. 흠! 아! 잘한다, 잘한다. 10개! 10개! 오케이, 빨리. 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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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공민규 야, 이태웅으로 체력. 잘한다! 헤이! 죽었어? 가! 야, 뻗어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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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아! 돌면 힘들어. 몇 개야, 형님? 1! 3개 남았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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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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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달음, 단계가 어려워. 빨리 와. 동지기 빨리 하잖아! 11개. 추구한다. 다행히 더워. 야, 하아. 1! 2! 2! 이제 해! 저 다행히, 이제 해! 더 다시 한다. 빨리와. 야, 뭐야. 자부가 놓치면. 에어, 5개 좋았어. 흠! 흠!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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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아이 Musi의 전쟁을 빨리 일어나 빨리 하나 둘 셋 빨리 일어나 빨리 scri요 캬 기울여 빨리 일어나 you 빨리 일어서! 빨리 일어나 빨리! 안 돼! 오케이! 몇 개야! 네 개! 네 개! 일어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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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땡큐야! 저 땡큐인데! 아이고! 체력 움직여! 야! 몇 개? 아이씨! 오케이! 뭐야! 끝났어? 아웃! 여기 나와! 여덟 개 남고! 서비스 이렇게 많아! 오케이! 오케이! 뭘 멀어! 여섯 개 남고! 야! 사이비하면 되잖아! 다섯 개! 오케이! 세 개! 야! 저렇게 뛰어야지! 뛰어야지! 오케이! 두 개! 야! 안 뛰니까 멀어지는 거 아니야! 야! 안 빼줘! 이게 무슨! 이게 슬라이딩이야! 둘이 자빠져 놓고! 오케이! 가! 가! 아 땡큐 이거! 가자! 가자! 그래! 그래! 가! 빨리! 서비스! 그래! 가라고! 어! 민규! 가! 가! 오케이! 일어서! 가! 빨리 일어서! 빨리! 아! 아! 장한다! 아 아! 아 나 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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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욕해 욕해 욕해! 욕해 그냥! 그래 욕해! 아이고!! machines Mode! 아 이거야! 아 이거 아니다! 빨리 와! 그렇지! 발 beep! 아이고! 이런 걸 잡아야 돼! 일어서! 야! 야! 다했어! 14개 다했어! 볼 볼! 땡큐 한 번 땡큐 땡큐 서비 주는데 지금 일어났는데 3초 지랄인데 빨리해! 아이고 볼 볼 그렇지! 그렇지! 볼 봐! 내꺄야! 몇 개야! 오케이! 오케이! 빨리 일어나! 네! 어이구 어이구! 잡아! 오케이! 빨리 와! 야! 좀 뛰어! 뛰어! 하나 가져! 빨리 와! 빨리! 내꺄야! 아이고! 오케이! 됐어! 됐어! 오케이! 야! 야! 어제 여기 인호구주 나타났어! 여기 가자! 한 번 할 때 열심히 하라고! 그럼 바로 끝나잖아! 장갑 껴야돼! 장갑! 한 번 남았어! 오케이! 오케이! 야! 딱! 야! 5분씩만 멋지면 돼! 5분씩만! 형만 딱! 준비되면 이야기해! 준비되면! 준비되면 이야기해! 마지막 세트는 감독님! 야! 어제 다 했어! 뭐 한 건데 뭐 안 해! 뭐 다 확인했다며! 나 좀 웃더라고! 형!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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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오케이! 세 개! 아 좋아! 아! 앞으로! 앞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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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이 곱게! 열이 곱게! 뭐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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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서비스!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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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두 개! 두 개! 두 개! 넘 semanticvic yup옷!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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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랬어 야야 이놈아 이놈아 야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남고 아 다 됐네 이제 아 그거 뻗어봐야지 열 개 남고 호이 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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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너 1초 2초 3초 일어났어 오케이 여섯 개 남고 야 여섯 개 다 됐다 우와 안가면 추가할 거야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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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3개 아 무효 3개 2개 아이고 2개 2개 알았으니까 빨리 일어나 알았으니까 빨리 일어나고 렛츠 렛츠 아 빨리와 빨리 1 2 3 일어나 일어나 오 야 야 야 이루치는 동작이었는데 야 야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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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야 아 빨리와 빨리 빨리와 빨리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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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1 2 4 5 5 5 2개짜리 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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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 와 빨리와 9개 서비스 서비스 아 야 야 야 야 아 11개나 꺼 11개 다 했다 다 했다 야 잡아야 11개 오케이 오 야 3개 2개짜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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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 9개 야 땡큐볼 땡큐볼 아 씨 토할 거 같아 토해야 돼 토하면 하나 더 까줄게 빨리 6개 8개 어 서비스 어 7개 7개 몇 개? 7개라고 6개예요 알았어 6개 야 근데 공 2개를 보내면 하나 추가하는 거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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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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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 4개야? 다 있네 야 3개 좋아 좋아 앞으로 돌아 미터 볼 오케이 오케이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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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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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으잉 좋아 좋았어 좋아 어? 응 응 응 한 번 더 나와봐 스무 개 한번 하아 야 토하면 지금 까진다니까 안 돼요 처음 하는 거니까 마지막에 스무 개 영웅이가 또 어디서 본 게 있나봐 스무 개 오늘 마지막 어? 그래 이래야지 어이 악하여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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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야돼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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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끝까지 바운드 잡아야지 끝까지 아아 아이고 마이 이거 다 빠져 다 빠져 야이 끝까지 끝까지 앞으로 앞으로 아이 이거 뭐 다 놓쳐 빨리 와 아이고 마이거 아 두 개 짜리인데 어이 어이 아 앞으로 가니까 바운드 안 좋으니까 앞으로 앞으로 빨리 앞으로 앞으로 자자 앞으로 아이고 안 죽여줘 야 뭐야 다 죽게 야 영웅이 자 서비스 잡아봐 빨리 빨리 이리와 아이고 다 놓쳐 다 놓쳐 이거 아 미안 미안 알았어 알았어 빨리 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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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았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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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야 빨리 이리와 아유 야 진짜 8 2 2 아유 한 발 옆에 한 발 옆에 한 발 자 빨리 빨리 서비스 서비스 오케이 오케이 네 앞으로 돌아 앞으로 앞으로 자 야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아 일어나라고 야 자 자 서비스 서비스 아이고 인어공주 나왔네 또 인어공주 빨리 인어공주 일어나 자 오케이 두개 두개 자 오케이 라스트 라스트 자 아이고 빨리 라스트 아 아 감사합니다 야 마지막에 웃었어 나 봤어 너 웃었어 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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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영웅이 시원 자기가 놓쳐서 그런거야 하나의 소중함을 느껴봐 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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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오 좋다 동지휘 오케이 어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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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숙여 숙여! 아이고! 일어나 일어나! 아야 일어나 빨리! 자! 오케이! 빨리! 다 왔다 다 왔다! 야 이거 한 번 더 비잖아! 뻗었으면 잡을 것 같은데 와 땡큐 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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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 미안 일어나 빨리! 아이야! 밑으로 갔어! 밑으로! 아이고! 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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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빨리! 라스트 많이 했어 빨리! 자! 어 빨라 빨라 앞으로 돌아 앞으로 앞으로 어 맛있어! 어이구야! 어이구야! 어이! 밑으로 갔어! 밑으로! 밑으로! 아 미안 미안! 자 서비스! 자! 오하우! 좋아! 맛있다! 맛있어! 오케이! 오케이! 앞을 chee! 어이구야! 어이구! 어이엇! 어이엇! 어이구! 체가 microscopically VIOL rook width! 어이구! 아이엇! tensororaya! 아이구! 오이구! 어이구! 아이엇! 어이구! 아이엇! Artemis! 아이엇!ties! 어이엇! 오이엇! 아이엇! 원이엇! 예구! 아이엇! 안녕하세요! bit. 아이엇! 한 발 옆인데 땡겨요 좋아요 그렇지 아 떠났으면 잡은 것 같은데 오 가깝습니다 아 가깝게 끝났어 피할래 클라이맥스다 기대가 크다 민규 좋은 거리만 한번 부탁해 니가 해야지 시작하지 더 크게 해봐 야 오 다음먹었네 두개잖아 아 그거는 두개 아니지 아 잡아야지 그러면 넘어지면 자 오케이 오케이 셋이에요 셋 오케이 오케이 다 풀으라고 두개짜린데 빨리 일어나 아이 또 지나가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야 이거 두개 쳐주는거야 이거 야 여기 여기 오케이 열이에요 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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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앉아 뭐해 야 너를 슬라이말라 그래 아이 이거 안 돼 빨리 일어나 열 개 나왔다 열 개 지 야 야 저거 아닌거 같은데 너 일부러 같은데 어 진짜 종아리 올라왔어요 종아리가 왜 이렇게 못 잃는다 맨날 올라왔대 아 아 진짜요 네 아까 굿먹고 나서 오늘 30개 말하시려고 하길래 어제 영상으로 다 봤는데 20개라고 라스에 말하니까 영상 영상 보지 말라고 영상 때문에 개수를 쏘이시라고 웃음 웃음 웃겨서 웃는게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이거 진짜 저 이거 진짜 못해 앉으러 올라와 좀 텄는데 터졌나봐요 지금 아 진짜 힘들어 이건 진짜 이거 이거 받아본 사람 말이야 이게 야구선수만 해 공감하는 어 어 어 야 야 니가 어디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 그치 그치 런닝은 치켓기만 하고 차라리 엑스트라가 난 것 같아 했어 그럴 줄 알았는데 어 그렇지 않아요 야 이제 뭐야 3분만 하면 가 집에 어 치러와서 치러 네 할만하잖아 솔직히 이렇게 할만할 줄 알았거든요 도우만이었어 야 공윤규 네? 나 윤정은 웃고 있잖아 저는 울고 있잖아요 지금 진짜 순가리여서 그래요 젊어가지고 처음 봐 나왔어요 여기 여기 블러브가 다 그 그건데 지금 블러브에 박혀있는 거겠나 음 이거 이거 역시 베테랑이어서 진짜 어렵게 잡을 수 있게끔만 딱 치시는 것 같아 진짜 막 전력으로 뛰어가서 뻗어야 글러브 다 할 수 있게끝다 딱 그 정도 치고 주님 거치면 콩 밖으로 다쳐야 돼 이거 진짜 억울한데 응 콩 밖에다 치실 거면 콩을 깔을 이유가 없잖아요 콩 안 해다 쳐야지 흐흐흐 근데 콩 밖에다 쳐놓고서는 저희보고 안 갔다 그러면 응 침 잘못 치는 네 고채 야 빨리 올라가 고채 왜 콩 밖에다 치실 거면 콩을 왜 깔았습니까 고채 야 정확하게 제가 진짜 입장하고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아니 매년 맞고 최악이다 최고다 이랬는데 이번에도 솔직히 마음은 아 그래도 힘들겠지만 할만하겠지 난 아까 빼땡싱스 했지 내고만이었다니까 몸이 안보였어 몸이 안보여 야 오전에 수비가 넘어질 뻔했잖아 진짜 어지러워가지고 하이코치 아 진짜 수비다 이거 그치 진짜 하이코치 이거 만연지TV 오니까 약간 불량 욕심 때문에 카메라랑 두면 막 와가지고 약간 박하니 코치님 예능 한번 나가야돼 우리 섭외해가야 최영리하고 나가서 루틴 한번 하시겠다 진짜 진짜로 열한가지로 바로 박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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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홍영빈 장가 갖고와서 다 찢어진거 같아 그러니까 아니 여기 아나바다 해야된다니까 이거 몇 번 해야 된다고? 세 번 남았대 이게 월드컵 시시니까 월드컵처럼 한번 찍자 사진 사진 어떻게 월드컵 이거잖아 알지 끝에 사람들만 들어야 돼 끝에 사람들만 들어야 돼 끝에 사람들만 들어야 돼 어떻게 어떻게 들어야 돼 골로 표시는 건데 골로 표시는 건데 골로 표정이 뭐야 손님 포즈 해야 되는 거 같아 다 같이 소음이 이거 아니야? 이거잖아 소음이 소음이 이거잖아 심각해 이렇게 거짓말이 아파트 진짜 정도 하핀 나 나 나 나 주문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